여러분들 제가 테테이스 못한다는 걸 제발 템템버리한테 어필해주세요 내기나 한 번 하게 로시암 가자 미국..미국 떡랑에 쳐요? 빠방이 진짜 말 맞췄어 야 여보세요? 화장 좀 할 줄 아냐? 네? 뭐요? 갑자기 화장 좀 하냐? 질문이 그게 뭐예요? 진짜 뜬금없이 눈 화장을 예쁘게 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무슨 색깔로 화장을 하나요? 뭐 내가 뭘 잘못했어 렉시꼬로 갈게요 렉시꼬로 갈게요 렉시꼬로 갈게요 뭐야 나 취소했어 뭐해 나 취소해버렸어 뭐지? 아니 뭐하는거야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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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님이랑 같은 편지 한번 볼게요 엘님이랑 같은 편지 한번 볼게요 에렌님 많이 안 해보셨을 테니까 안 좋은 거 다 에렌님 초고초고 해보시면 안 돼요? 하면서 에렌님한테 다 시키면 악녀 잠이나 자러 가 우리 못 한 달 거니까 왜 그러냐 짜증나 왜 코르트? 아니 빨리 자고 일어나서 같이 롤 하자고 아 따고 악녀가 빨리 자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잖아 빵구치에 코르트야 근데 나 콜장 번호 없어요 콜장 번호 알려주세요 막 성희롱 안 할 거죠? 네 성희롱 프랑스가 좀 좋겠다 바리안이나 몸 푹 잠그고 지겠는데? 아 근데 이거 살짝 나만 1초콜렛 가고 템템 버리고 개꿀아가지고 한 4천억째로 떠나겠으면 좋겠다 개꿀잼인데 템템 버린이 아이돌이야? 그냥 도라이 아니야 도라이 트위치에 도라이 템템 버린 방송 본다고 하던가 근데 뜬금없긴 한데 템템 버린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장난하네 아 나만 느끼는 감정인가? 약간 뭔가 기분 좋아하면서 템줄거림은 기분이 살짝 안 좋아 나는 어렸을때 누나 씻는 사이에 치킨 왔는데 다리 두개 다 먹었다고 맞은적 있는데 진짜 맞았어요 저 그때 다리 두개 먹었다고 맞고 울었어요 저 중1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때인가 울었어 나 진짜 아직도 생각나 아니 그거를 동생을 줘 팰 일이야 근데? 닭다리 하나 더 먹는게 그럼요 그럼요 좀 씁쓸하긴 하지 멜로나도 좀 아프고 님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? 부모님은 안계시고 누나랑 돌이 있는데 누나가 눈 뒤집혀가지고 그거 다 먹었냐고 때리기 싫어하는데 난 진짜 구석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 정말 사다줘도 있어야지 다시 시켜줬어야지 아 초등학생 6학년이 돈이 어딨다 좀 배워야 되나? 생애하지 밴드하지 동아리하지 오늘도 늦게 오자는 어제도 술 마시고 들어왔음 슈퍼인사였네 근데 난 왜 명이 있으면 암도 있어야 하는 거기 그문날 그래 인싸중에 인싸가 오빠구 아싸중에 앗싸가 난거야 ㅋㅋㅋㅋㅋ 전 그래도 온라인상 친구가 많구 오빠는 오프라인상 친구가 많은거니까 근데 막 근처에서 막 진우 나 템템버린 보면은 그나마 소독님은 음... 소독님은 깜짝이야 아니 야 집 훔쳐가지고 아니 깜짝이 이러면 집 어떡해 뭐라는거야 진짜 아니 깜짝이 모르겠네 어 뭐야 어 뭐야! 어! 아! 너네 갑자기 아니 너네 갑자기 거기서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